오늘 이렇게 두산베어스에서 시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오늘 두산베어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산베어스 화이팅! 자, 6인조 걸그룹이죠 를세라핀 김채원 씨와 홍분채 씨가 오늘 시구시타 함께 하겠습니다 보통 시구 행사가 진행이 되면 얼마나 멋진 폼으로 정확하게 던지느냐도 관심사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시구 하기 전에 젊은 선수들이 실내야구장에서 온 시구자들한테 연습도 많이 시켜주고 그렇게 합니다 홍을 한번 볼까요? 이 정도면 어떤가요? 좋은 모습입니다 됐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두 예방 사이트 nossa